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어서오세요 민기엄마 어디갔어요? 에? 신랑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이 어디요? 왜요? 전화번호라도 좀 가르쳐줘요 어이구 참 경우없는 아저씨네 뭐요? 나도 얘기 대강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저씨 입이 열 길에도 우리 사장한테 할 말 없으시던데 뭘 그러세요? 여자 하나 팔자 그렇게 놨으면 됐지 뭘 이제 와서 또 찾고 그러세요? 난 집도 모르고요 안다 그래도 아저씨 알려드릴 생각도 없네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우리집 전화번호요 꼭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기가 꺼려지면 일리 전화로도 해달라고 해주시오 나 가요 가세요 네 어색 아 잠깐 왔어요 오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